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윤리, 윤리를 새로 고치 마라 김종익입니다. 제가 요즘 이렇게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잘생긴 윤리, 제가 생윤 1강 촬영 때나 윤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잘 못하고 약간 여러분들께서 부정적인 생각, 뭐가 잘생겼냐, 윤리가 잘생겼다는 뜻이냐 그 말이 맞습니다. 윤리가 잘생겼습니다. 제가 어떻게 대놓고 윤리 강사인데, 야 나 잘생겼어, 내 얼굴 봐봐 그게 아니고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사탐이다. 그 뜻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윤리를 연구를 해왔고 여러분 교재 아시겠지만 정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어떤 학생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. 혜자스러운 교재입니다. 정말 두꺼운 내용 안에 그 내용을 채우느라고 노력, 정성 얼마나 잘생기게 만들려고 열심히 열정을 쏟아부었겠어요. 그런 의미로 만든 건데 여기저기 내가 너보다 잘생겼다, 잘생긴 건 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. 오해를 딱 지금 이 퀘스트로 종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교재 앞에다가 제가 얼굴 이렇게 웃는 촬영, 그것도 참 찍느라 힘들었는데 그 넣은 이유는 여러분 수험생아 힘들어요.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한 번쯤 그 표정 보고 아 웃고 있네, 나도 한 번 웃을까?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한마디만 하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걸이 있잖아요. 이 목걸이는 다른 곳에서 한 번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2008년도에 폐암 선고를 받으셨어요. 그때 제가 학교 교사일 때. 그래서 그때 이제 결단을 데리고 내가 엄마 앞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? 그래서 인강 촬영을 시작한 것이고 어머니께서 10년 투병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가정연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선물해 주셨던 금을 녹여가지고 저한테 마지막 유품으로 주신 게 이 목걸이입니다. 제가 항상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찍을 때 너희들 앞에서 내가 엄마랑 함께하는 것처럼 부끄럽지 않은 강의 촬영하겠다. 너희들에게 최고의 강의를 보여주겠다.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인지도 잘 안 되실 때 병원에서 항상 간호사분에게 TV를 틀어달라 하셨고 TV에 제가 아닌 남자만 나오면 저게 우리 아들이에요. 라고 하셨던 게 우리 어머니예요. 그런 어머니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강의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런 마음 간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나 잘났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최대한 너가 잘난 윤리 너의 잘난 만점으로 윤리 이끌어줄게 이런 의미로 웰메이드 사탐 만들 겁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최선의 열정을 다하는 제 이 목걸이의 마음 같은 그런 여러분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웰메이드 사탐 윤리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